아침 6시 30분 핫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인스타에서 이 릴스를 보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아닌데 음 사실 저 핫케이크 처음 만들어봐요 아 반죽이 너무 묽었나? 좀 자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오 안 괜찮네요 계란 지단인 줄 아니면 사진처럼 과일을 올려보면 아 이래서 불 쓰는 요리는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땅콩버터를 예쁘게 드리실처럼 엥? 아씨 안 해 핫케이크는 보지 말고 이거나 보세요 이쁘죠? 제가 직접 당근청으로 샐러드 만들었어요 예상대로 핫케이크는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었어요 1시 외출 준비 끝내고 배고파서 핫케이크 남은 거랑 냉동 삼각김밥 먹었어요 라이브하면서 2시간이나 혼자 떠들었더니 저 너무 배고파요 라이브할 때 추천했던 피자인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한 판은 미리 냉동 보관 세로콜라도 먹었다고요 역시 피자는 페페론이죠? 저 남은 피자 한 판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주 박살을 냈네 냈어 예상대로 그래서 감사합니다.